이전 시간에 한 일은 뭐냐면 네임 서버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example.com이 우리의 도메인이라고 하면 example.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이 네임 서버가 관리한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그걸 할 때 AWS에서 도메인을 구매하셨다면 특별히 조차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도메인을 구매했다면 등록 대행자에게 example.com의 네임 서버는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등록 대행자는 뭘 하냐? 이 도메인의 top-level 도메인인 .com의 관리자인 등록소에게 example.com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는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이 example.com으로 접속했을 때 root 네임 서버를 통해서 또 top-level 도메인 관리자의 네임 서버를 통해서 우리의 네임 서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root53에서 도메인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네임 서버를 세팅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 저는 AWS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노미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했다고 쳐 봅시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저의 도메인의 리스트를 클릭해서 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구매한 도메인 dns4u.tk라고 하는 도메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페이지로 가볼게요 조금 UI는 다들 다르겠지만 비슷비슷해요 도메인 관리 페이지로 간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네임 서버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어딘가 있을까요? 서비스마다 네임 서버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useDefaultNameService 그리고 프리노미네임서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즉 프리노미라고 하는 레지스터 등록대행자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네임서버를 쓰겠다라는 옵션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AWS에서 도메인을 구입하면 AWS가 호스틱존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DNS 프리노미를 통해서 도메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트53을 통해서 관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useCustomNameServic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값들이 들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세팅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쓰냐 라우트53에 주소를 적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서 제가 호스틱존을 dns4u.tk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를 해서 생성을 했고 여기에 제가 지금 생성한 dns4u.tk 라는 호스틱존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에 ns name 서버의 약자입니다 그 옆에 적혀 있는 이 주소들이 바로 AWS에서 운영하고 있는 name 서버인데 엄청나게 많은 name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는 달라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것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change name 서버스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우리의 탑 레벨 도메인을 관리하는 등록소의 name 서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회를 하게 되면 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끊는 거예요 어렵죠?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